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1월에 제가 열심히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건강급칙대로 산다고 자부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운동하는 아침에 갑자기 심장이 아파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안정을 취하고 집에 와서 병원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급하게 11분의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이걸 먹고 안 되면 큰 병원에 와서 종합진찰을 받아 봐라 심장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걸 먹어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조그마한 사업이라면 사업이고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고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심근경식이다 수술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날짜를 2, 3일 이후에 해야 된다고 바로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할 일도 남아 있고 또 정리할 것이 있어서 내가 좀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해서 수술 날짜를 1월 30일 날 입어내고 31일 날 시술하는 걸로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집사람하고 집에 와서 은혼한 끝에 유튜브 방송을 거의 우리가 자주 보았기 때문에 우리 양 목사님 유튜브를 보면서 아 내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 딸이 또 간호사거든요 아빠는 뭔 소리 하냐고 말이야 시술을 하고 가면 될 거 아니냐고 막 콜콜 뛰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아니다 내가 의지가 굵으니까 딸도 양보를 하고 또 다 가족들이 양보를 해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되었는데 와서는 제가 상태가 거의 좋지는 않았어요 거기 처음에 양 목사님이 안내를 해 주셨거든요 운동을 울슨바위 쪽 또 비선대 쪽 또 비룡폭꽃 쪽 세 개하고 여기 건강소업 숲길 여기 무슨 개고 피복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왔을 때는 눈이 좀 와 있었어요 이런 것 같지 않고 눈이 좀 많이 와 있었는데 제가 그 세 군대를 처음에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이틀 만에 제가 울산바위를 가겠다고 겁없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울산바위 거기 가는 길목이 차가 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좋아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흔들발 쪽 올라가는 길은 이제 산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갔는데 두 번 쉬어서 갔어요 두 번 쉬어서 갔고 또 눈이 와 있기 때문에 또 날씨가 그 돈에 풀릴 것이라는 마음을 먹고 제가 다음 기회에 물고 또 비선대 쪽을 또 했는데 비선대 쪽에도 거의 그 펜길만 갔다가 돌아오고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몸이 좋았다 졌다 생각하고 한 일주가 지나고 한 10일 넘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비룡폭보를 도전을 했어요 우리 부부가 비룡폭보에 도전했는데 눈물을 머금고 제가 참 돌아섰습니다 저 의지가 좀 강한 편인데 거기 거의 마지막 계단 올라가서 표지가 있는데 여기서 400m만 가면 비룡폭보라는 안내 표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용기를 갖고 올라가는데 한 100m쯤 올라갔을까 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욕심에 좀 더 쉬었다 가면 갈 수 있다 집 살아면 안 된다 갈 수 있다 우리 새로 논쟁을 벌이다가 또 져야죠 제가 또 환자인데 눈물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후퇴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2주를 비웠어요 그래서 3주 채는 다 도전을 했어요 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 마지막 일요일날 울산바이를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바이를 도전하는데 제가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이 쉬어가면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거기 가니까 저연배되는 사람들이 거의 안 와요 울산바이너라는 데는 제가 30년 전에 갔다 온 곳인데 제가 가면서 나이 드신 분은 별로 안 온다 하는 약간의 두름도 있었지만 그래도 둘이서 호흡을 조절해 가면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사모님과 여러분들이 또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갔다 오고는 제가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운동을 하면 속보를 걸었어요 속보해도 아무 건강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뛰기도 하고 산길을 뛰기도 하고 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식사가 우리에게 꼭 맞는 식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아내와 협조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고치신다 꼭 명심하시고 세상 지식 다 내려놓으시고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만 저도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요 일어나서 제 시간에 일어나고 말씀 듣고 또 해주는 음식 그대로 먹고 물 마시는 거 다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다른 거 없거든요 거기 제게 몸의 치료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회복되어서 가정에 돌아가서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